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. 오늘은 TQQQ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작년 12월 30일에 배당금이 입금이 됐죠.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입금이 돼서 놀랐어요. 그랬는데 그 후에 저한테 메일 그리고 영상 댓글에 배당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제 배당금을 말씀을 드리면요. 6,800주가 있었던 그런 계좌는 세금을 다 떼고 나서 557달러가 입금이 됐고요. 그리고 200주가 있는 그런 통장은요. 새해 저는 19.58달러가 입금이 됐고 이제 세금을 떼면 16달러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매달 20만원씩 사는 그런 계좌가 또 있었죠.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는 77주였는데 새해 저는 7.54달러였고 새해 후는 이제 6.41달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냐면요. TQQQ 배당금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. 여기 보니까 2019년에는 한 주당 0.03달러였습니다. 그리고 2022년에는요. 아예 안 줬고요. 2021년에도 아예 안 줬습니다. 그런데 2022년에는 한 주당 0.1달러를 지급을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TQQQ는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은 그런 배당금이 입금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렇지만 정말 너무나도 작죠. 투자 금액에 비해서도 그렇고요.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나중에 정말 큰 수익 몇 배 수익을 내는 걸 보고 가는 거죠. 지금은 아직도 주가가 20달러 전후여서 많이 오르진 않지만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되고요. 그리고 내년에 2024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또 분위기가 바뀔 거고 그리고 지금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하는 거죠. 아니면 좀 더 기다리더라도요.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카네기 명언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.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과 딱 맞죠.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손절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는 거고요. 이럴 때 보는 그런 마이너스는 그냥 그런 사이버 머니에 불과한 겁니다. 이럴 때 오히려 싼 값에 사두면 저렴한 값으로 사니까 좋은 거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목표한 금액에 매도를 하게 되면 나는 그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. 저희 동행자님들 오늘도 각자 일터에서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미소 여기 봐. 안녕히 계세요.